가수 장윤정이 2집 타이틀곡 짠짜라의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. 장윤정의 소속사 측은 짠짜라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 전단지 광고를 제작했다며 A4사이즈의 전단지 안에는 짠짜라의 곡 설명과 함께 가사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장윤정은 이미 MBC 가요 콘서트 등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녹화 때 방청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줘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. 무대에서 노래할 때 방청객들이 전단지에 적힌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에 장윤정도 흡족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속사 측은 장윤정이 자주 출연하는 성인가요 프로그램의 주방청객은 중장년층이고 가사를 외우기 힘든 이들에 맞춰 전단지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